딱 느낌이 오잖아요. 두 분이 아주 절친이라는 게 두 분이 힙합 씬에서 유명한 절친이거든요. 언제부터 알았어요? 두 분은? 뉴욕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? 네,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. 그리고 제가 샌언니 때도 뮤비에 나왔거든요. 거기 나왔었어요? 프로이식이? 어떻게 해? 거기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샌언니에 작업을 했을 때 정말 막판에 진짜 빨리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유행어들 다 그냥 누자 누자 이렇게 하다가 플로우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. 다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사 쓸 게 없는 거예요. 메꿔야 되긴 하는데. 그래서 그냥 플로우식을 딱 보면서 거기서 유 땡기 플로우식 부 마 플로우 모 세크 거기서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. 아 플로우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? 유 땡기 플로우 식 부 마 플로우 모 세크 아 그렇게 이름이 딱 들어오면서 뮤직비디오 어느 정도 나왔어요? 한 3초? 한 5초 정도. 아니 5초는 아니야. 1초. 거의 안 나왔어요. 그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팍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. 동영상을 보면 메인 사진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. 오 1초밖에 안 나왔는데도? 이야. 진짜 고맙다. 가사에 이렇게 담길 정도면 되게 가까운 사이인 거잖아요. 그럼 첫인상은 어땠어 서로가? 약간 뭔가 카리스마가 그냥 보여요. 그러면 플로우식 첫인상은 어땠어요? 저는 사실은 첫인상은 플로우식도 목소리 이렇게 딱 이런 게 있잖아요. 포스가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진짜 착해요. 매너 진짜 진짜 좋고 나쁜 말이 없어요. 진짜. 야 또 의외의 면들이 있구나. 맛있는 거 사줘야지. 끝났다. 그러면 좋은 점 얘기했으니까. 플로우식 단점은 뭐예요? 워낙 솔직한 거. 단점. 단점은 한국말이 진짜 너무 안 늘어요. 아니 정말 볼 때마다. 안 늘었어? 어떻게 이렇게 못하는지. 저는 그래도. 같은 데요? 아니 지금은 좀 잘하는 편이에요. 근데 좀 연습 많이 했겠죠. 근데 미안하지만 더럽게 못해요 진짜. 너 말 되게 잘한다. 저 되게 잘한다. 제시 말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.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b